뭐 대치하고 있는데 왜 같이 타고 온 거야? 마이크 한 거야, 둘이? 왜 갑자기 친해졌는데? 아, 얘네 너무 오래 싸우다가 정밀었네. 왜 갑자기... 힘을 합쳐 싸운다. 아, 기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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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. 이 차는 좀 큰데? 비상용. 아, 아이식. 어쩌지 너무 조용하잖아. 기름만 있었어, 너. 하이구비님, 별품 선지께 감사합니다. 유튜브하고 다르군요키키. 아, 뭐 유튜브랑 달라. 방금 내가 죽은 거는 기름이 없어서 죽었는데. 하이구비님, 방송 아니에요. 한가인이 하네. 그니까 오늘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. 온다. 이 집에 가려고. 내 쪽에 총을 쓰면 죽으면. 장전이 빠른 권총으로. 어, 이거는 생각 못 했는데. 가ہ. 그녀빛. 그녀빛. 하이구. 아하 하하하하. 나 있어? 나 있어? 하이구. 아, 용서가 안 된다. 똑같아. 휴. 휴. 아! 내 키! 아까워! 아깝다! 너무 아까운데? 개피지 않을까? 아! 내 머리 날아가는 거 아냐? 아휴! 못 잡는 줄 알았잖아! 어! 앞에 차 좋은 거 있다! 트럭 안 타는 거! 오토바이 타고 차를 타러! 근데 보급이 돌아오는 보급이다! 위에 위에 떨고! 어! 아니네! 290! 이게 성공 확률이 반반이야 반반! 반반도 안 되는 거 같아! 난 30%? 확률로 성공하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! 요즘 스크스 괜찮냐고? 아니요! 여전히 똥이에요! 근데! 그라므 있는 게 나으니까! 아아아아아아악! 좋아요! 아! 보급은? 잠깐 제껴두고! 나 11번로 못 참지! 없는 척! 없는 척! 아닌 척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수레탄! 좀 이렇게 긴 것 같은데? 어! 애쌤 주네! 애쌤 조심! 타미 형은 조금 이따 할게요! 찍어놓고! 100개 또 감사합니다! 가보자구! 아! 일단 움직인다! 방금 움직이는 거 봤어? 보급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션 하나 있었거든? 시동을 끄고! 2번 차례 옮겨서! 시동 없이 내린 다음에! 이 꼭대기를 이용해서 싸우자! 아니아니! 아! 수로병이자! 가냐? 안돼! 손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이 총이 좀 무리인 거 같아! 쟤는 삼족이니까 싸우지 말자! 아! 이거 어떻게 잡지? 아! 와! 운전부 드리프트 보소! 어! 사람 있어! 얘를 잡자! 으악! 아! 마지막 운 옆집인데! 아! 어떡해! 아! 내가 쏘면서 마음이 아픈 친구였어! 야! 거기에 그렇게 오면 어떡하냐! 파밍도 되게 많이 못 한 거 보니까! 아! 나를 보는 듯해서! 비틀그라운드는! 그 야! 그야지! 약육 흥룡? 그야지! 약육 흥룡? 맞아! 약육 흥룡! 맞아! 약육 흥룡! 맞아! 약육 흥룡! 약육 흥룡! 약육 흥룡! 약육 흥룡! 죽었다! 왜 이렇게 저리냐! 아! 아! 지세동을 좀 썼네! 써보로나! 아! 아! 쎄샛! 어딨는 거야! 어디서 저러 민트인들이 pointersnauf? 아! 아아! 이럴줄 알았어! 상하간비를 못 했어 됐어! 와! 자! 지치기당했다! 지금도 charge살자 끄고! 내가 차 바꿀 거니까! 찬송 봤냐? 봤을까? 못 봤네? 와.. 못 잡는 줄 시체가 있었다고? 차소리 깨치지 않네? 아씨 내 방방 뭔가 누가 나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 가만히 있다가 계속 돌아다니라 보고 있어 본벼 쟤 맞는다 돌아서 가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연막까지 했다가 아깝다 와 쪼번 빨리 봤어도 길이 내가 잡을 수 있는건데 파밍 안하려나? 저거 저거 자고 오 살았다 가만히 있을 때 네 아 나이스 좋았어 삼킬면 다 연막 챙기자 연막 아 여덟면 다 어디 있을까 너무 조용해 배그 시야는 어떻게 해야 키워지는 것임? 타고나는 것임? 보유 아 이 제품을 안 사나? 다 두 대가 같이 나온다고? 아하하하 야 그게 사이 좋은 일이야 엄마 좇 채밍 그건 예상 못 되는데 같이 내込는대요 님들 아 이건 좀 좀 그런데 그건 조금 예상 못했는데 팀이 맞아 둘이 제가 quantity 너 돌아에서 나도 차 쓰자 그냥. 아 이거 이건 아니지. 아 차 괜히 가지러 갔어. 와 이건 아니지. 나쁜 놈들 같이 팁 먹고 하면 어떡해. 내가 그런 꿈 듀오를 돌리던가. 아 왼쪽이 왼각을 쏘는게 아니었어. 왼각 싸가지고 망했다 그치. 왼각 맞았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. 정의 구현은 했는데 기분 나빠. 내가 둘다 잡긴 했는데 기분 나빠. 왜 왜 갑자기 나눠서 타고 온거지. 대치하고 있는데 왜 같이 타고 온거야. 마이크 한거야 둘이. 갑자기 친해졌는데. 왜 둘이 싸우다가 갑자기 친해졌는데. 왜 둘이 싸우고 있었거든. 그래 둘이 싸우는거 나 보고. 얘네 너무 오래 싸우다가 정들었네. 아니 둘이 싸웠거든. 얘네 왜 근데 갑자기 친구 된거야. 나 이해할 수가 없네. 거기서 차 타고 올 때까지는 몰랐거든. 나 갑자기 여기서 같이 타고 오더라고. 아 차 내리자마자 바로 차 가지러 갈거야. 여기에서 신고로 티밍을 하면 됐든. 아 이미 신고돼. 아 핵으로 신고해가지고 안 된다. 아 그래서 나 잡으러 다시 온건가 얘네. ESP라서. 갑자기. 다시 올 이유가 없는데 그치. 갈 데가 없어서 돌아왔나 아쉽기도. 갑자기. 힘을 합쳐 싸운다. 아. 충실 개 비장하네. 얘도 앱같은데. 핵이면 내가 죽었겠지.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그동안 어떤 척대로 싸운 것인가 아 아 저기 보지도 않는데 아 아니 핵코인 아 뭘 잡은 걸까 설마 이거를 라이딩 아 괜찮아 난 핵보다 잘하니깐 12월 19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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